오늘 화음경 공부는 신구여행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다른 행을 갖춘다 앞에서는 불법성 3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것까지도 얼마든지 갖추게 된다 그랬어요 약덕실릉문흥동의 만약에 믿음의 힘이 능이 움직일 수 없음을 얻게 되면 적덕재근정령리 안이비설신의 유권이 아주 깨끗하고 청량하고 영리해진다 그렇습니다 약덕재근정령리며 만약에 모든 안이비설신의 유권이 청정하고 밝고 영리함을 얻게 될 것 같으면 정령원리 악지식이다 저절로 악지식은 악한 지식은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그거 분별할 줄 아는데 갈 길 안 갈 길 모르겠어요 옳다 그러다 모르겠습니까 아주 분별력이 뛰어났는데 그래서 악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세상에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혼동을 우리가 멀리 떠나게 된다 양릉원리 악지식이면 만양릉이 악지식을 악한 지식을 멀리 떠나게 되면 적득 친근 선지식이다 저절로 선지식을 친근하게 되는 거지 곧 선지식을 친근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가는 선지식은 뭐다? 화엄경이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에게서 절대 찾지 마세요 절대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특히 말세 오늘날 같은 이 말세에는 사람은 저는 사실은 안 믿습니다 솔직하게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제가 이제 걸망지고 한참 선지식 찾아다닐 때도 내 경전 보고 어록 보고 그 다음에 사람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서로가 안 맞아 그래서 저는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의지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이나 어록을 의지해서 경전과 어록을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식 이야기 나올 때마다 화엄경이 선지식이다 화엄경보다 더 좋은 선지식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가 입법개품으로 넘어가면 우리들의 대표 주자 선재동자 선재동자가 우리들의 대표 주자야 그 선재동자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이제 아이라고 되어있지만은 우리는 모두 불보살 앞에서 늘 어린 아이니까 그래서 동자라고 한 거예요 참 그런 표현도 근사하죠 그래서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또 이제 다음 선지식 소개하면 그 선지식 찾아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분도 잘못 찾아간 선지식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못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이들이 있어요 보면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기생 그런 이들도 있고 또 배사공도 있고 혹은 이제 불을 섬기는 외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재동자도 의심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저렇게 불에 뛰어들어가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의심스러운 선지식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의 실체가 다 밝혀지고 그래서 이제 참 뛰어난 선지식이다 하는 그런 경전상에는 아주 훌륭한 선지식이 있는데 지금 역사상으로 또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의 선지식은 솔직하게 저는 권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저도 안 권하고 제께도 안 권하고 절대 저도 믿지 마라 나는 선지식 하면 무조건 환경이 선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사람을 절대 선지키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득 친근 선지식이면은 정능수습 광대선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선지식을 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능이 광대선 넓고 큰 선한 일을 수습하게 된다 닫게 된다 그렇죠 공부하는 일이 선한 광대선이야 큰 선이라고요 공부는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예의로 대접하는 일이라 공부는 나를 예의로 대접하는 일이라고 내 자신을 첫째 예로 대접하는 일이라 공부해서 남주나 하잖아요 일단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제일 이루어진 거예요 공부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로서 대접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건 뭐예요 광대한 선이라 우리가 환경을 선지식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곧 광대한 선을 닦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훌륭한 선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일단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할 수가 있고 무슨 가서 좀 불우한 사람들 돌볼 수도 있고 아주 봉사 좋은 선한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아주 많아요 많지만 일단 나에게 훌륭한 선은 뭐다 광경 공부하는 일이다 광경 공부하는 일이 일단 제일 가능한 광대선을 수습하는 일이다 그런 이치입니다 이게 양능수습 광대선이면 만약에 광대한 선 넓고 큰 선을 수습하게 되면은 피인성취 대인력이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큰 인력인의 원인의 힘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불과의 인력입니다 부처가 되는 씨앗의 힘을 성취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뭐 봉사하고 뭐 하면은 그 나름대로 큰 복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복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건 그대로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대로의 어떤 말하자면 인과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아주 수수한 공부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런 수수한 공부를 하는 것은 부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의 결과를 부처되기 싫어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대인력을 성취한다 이건 결국 부처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약인성취 대인력이면 만약 어떤 사람이 큰 원인의 힘을 대인하는 것은 이제 불과 부처의 결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게 될 것 같으면 적득수성결정해다 곧 수성하고 결정한 해 이건 지혜라는 뜻입니다 아주 뛰어나고 아주 분명한 결정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 약득수성결정하면 만약에 수성하고 결정적인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면 적위 재벌 소호렴이니라 곧 모든 부처님이 호렴하는 바가 된다 보호하고 염려해주고 지켜주는 바도 된단 말이야 이것도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화원경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등산도 하물며 그런 소득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공부 환경을 공부하는데 무슨 소득인들 없겠습니까 내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지구상의 책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 불교에서는 책의 권수로서는 6,791권 그래요 8만 대장경 하는 것은 회인사에 모셔진 판각한 판이 8만 1,258장 그래서 이제 8만이라고 하는 그런 큰 수를 취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하고 뭐 등등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인구니까 한 사람이 책 한 권씩 저수로 했다 치고 70억 권이 된다 70억 가지의 책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책은 무엇일까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다 요즘 지식 높고 교육열 높고 여기 박사도 여러분이야 내가 알기만 해도 뭐 서울대학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아주 학력도 좋은 분들 많아 그런 각자의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독서량을 전부 감안해서 최종 판단을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제가 뭐 아정인수격으로 내가 막 주장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도 볼만치 봤어요 어릴 때는 서양철학 문학 다 섭렵다 했고 한참 문학 책 읽을 때 성철수님 모시고 회의사에서 살 때 한참 성철수님이 그 방향으로 신이 나 계실 때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방에 좀 지도자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젊은 수자들이 한 7, 8명이 백여남이 올라갔어요 백여남이 올라가서 뭐 그때는 해제 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백여남 하면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철수님하고 상당히 아주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랬지 스님 여기 장영각이 있는데 장영각 구경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 스님은 개인 서재가 있어요 집이 한 채야 이 정도 되는 공간 이보다 조금 작아서 이보다 조금 작은 그런 장영각이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만치 독서가를 많이 했어요 그래 그 아 이 스님이 좀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아 그거 한번 보여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당신도 보여주고 싶지 이해할 만한 사람에게는 그래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보여줘 아무리에게도 잘 보이지도 않아 당신 개인 소장하고 있는 서재를 누구에게 함부로 보이겠어요 그리고 또 선사 명색이 선사인데 책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책을 많이 본다 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좀 허물이잖아요 부끄러운 면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아주 저 기분이 좋아서 그때 사진도 지금 있어요 그 장영각 앞에서 찍은 사진 그래 보다가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문학 전집이 그때 의료문화사에서 나온 거 하고 정음사에서 나온 거 하고 두 가지 그때 그 근데 이제 내가 워낙 밝았으니까 다 있더라고 한 벌씩 다 있는 거야 아니 스님 문학 전집도 읽었어요 내가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좀 봤지 그래 그 스님이 좀 봤다 하는 소리는 다 읽었다는 뜻이라 그런 정도요 그런 정도로 그 스님도 책을 많이 보시고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본다고 하고 뭐 유교서 도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중에 지금 정말 자신 있게 어떤 그 뭐 신념으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책은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이 자는 사람 곤히 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물어도 황경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양도 많을 뿐더러 깊이가 있고 그 뜻을 정말 확연하게 다 알지 못하는 게 그저 한스러울 뿐이지 참 대단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황경보다 더 우수한 책을 보았으면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도 소개하면 좋잖아요 뭐가 그렇게 우수한 책이 혹시 있는가 톨스토어 인생론 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황경에다 되면은 얼른 안 떠오르죠 아무리 논어 맹자 무슨 노자 장자 주역 그 뭐 우리 요즘 시대는요 조금 책 좀 본다는 사람들은 그냥 환합니다 그런 내용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환하게 알고 있어요 아무리 살펴봐야 살펴봐야 환경 같은 책은 없다 우리 환경 공부하는 분들은 부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됩니다 제불의 호렴한 바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우리가 황경을 52위를 말할 때 십신 십주 십행 십평 십지 등각 묘각 그렇게 해서 52위를 말하는데 십신까지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십주위라고 그랬죠 7번이 이건 십주위와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꼭 십주위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또 십주품은 또 따로 이제 뒤에 나와요 곧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배제를 해놨어요 양능제불 소호렴에 만약에 모든 부처님이 호렴한 바가 될 것 같으면은 정능발기 보리심이다 곧 보리심을 발기하는 것이 된다 보리심을 내는 게 된다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불심 깨달음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고 그걸 이제 보리심 보리심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 약덕발기 보리심이면 만약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될 것 같으면 일으키게 되면은 정능 근수 불공덕이니라 부지랑이 부처님의 공덕을 닦는 것이 된다 불공덕을 닦는다고 하는 것 부처님이 닦으신 바 그 공덕을 우리도 닦는 것 그건 결국은 보리심을 일으킴으로 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초발심씨 변정각이라 발심 발기보리심 하는 것을 발보리심 그 다음에 또 줄이면은 뭐지 발심 이렇게 됩니다 불교의 발심 그 다음에 발보리심 뭐 개나 소를 만나도 우리 불자들은 발보리심 해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발보리심 보리심을 바래라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큰 공덕이 된다고요 절대 우리 불자들은 그런 거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보리심을 바래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설사 소가 니는 하는 소리를 하더라도 소가 니는 한다대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듣더라도 해주는 거야 듣더라도 서로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근수 불공덕이나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닦는 바가 된다 양릉 근수 불공덕이면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닦게 될 것 같으면 즉득 생제의 여래가다 좋은 내용이다 곧 여래의 집에 태어난다 말이야 그렇죠 불공덕 닦으면 부처님의 공덕이 부처님처럼 되면 결국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지 생제의 여래가 우리는 이미 생제의 여래가야 여래의 집에 태어난 건 똑같아요 여래의 집에 태어난 거야 몸이 태어나면 뭐합니까 마음이 태어나야지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전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사성 계급 가운데 두 번째거든요 바라문보다 밑이라 그래서 바라문들에게 구박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왕족이고 군인과 왕은 왕족은 정치하는 사람은 바라문보다 계급이 낮아 그럼 계급이 한 계급만 낮아도 엄청 그냥 구박을 많이 당합니다 또 옛날에 그 미개한 시대 그랬을 때 비록 바라문족이라 하더라도 바라문답지 못하고 왕족보다도 못하고 저기 뭐 찰제리보다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수트라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다가 네가 선조가 바라문이라고 해서 너도 꼭 바라문이냐 바라문 행동이 바라문다워야지 이런 말이 참 경계는 많거든요 참 왕자가 이름이 왕자면 뭐하노 왕자다워야지 뭐 그런 똑같습니다 생제 여래가라 우리는 여래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약덕 생제 여래가면 여래의 집에 만약에 태어나게 됐다면 즉 선수행 교방편에 여러 가지 교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교방편이라고 해서 뛰어난 방편 훌륭한 방편을 잘 당연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환경까지 공부해 가지고 융통성 없으면 안 되죠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같이 융통성이 있는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지혜가 뛰어나면 이제 그런 교방편을 수행하게 됩니다 약선 수행 교방편이며 만약에 교방편 선교방편을 잘 수행할 것 같으면 즉득 신랑 청정시민이라 곧 청정 신랑 심청정 마음이 청정함을 신랑하게 된다 마음은 본래 청정한 거예요 본래 우리 마음은 탕 비어 참마음 자리는 그렇게 아주 훌륭한 경지다 그것을 우리가 신랑함을 얻게 된다 믿고 즐김을 얻게 된다 우리는 전부 일상생활이라는 게 전부 안이 비설신의 아니면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또 색수상행식 온 육근 육경 육진 여기에 놀아나요 참 거기에 휘둘리고 그것을 위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참마음을 등지고 사는 거야 심청정 청정한 마음자리를 등지고 살아 그건 외면하고 살아 사실은 그게 주인공인데 그게 이제 좋은 생각을 일으킬 때는 오늘 환경 공부하는 날이니까 환경 공부하러 가자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럴 때는 참 말도 잘 듣고 소득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 이런 순간 벗어나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오온이 하자는 대로 해 오온이 육근이 하자는 대로 해버려 그만 본능대로 가버려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본래 우리 청정한 마음자리를 늘 놓치지 않고 갈고 닦고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정말 그건 이제 훌륭한 그 삶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늘 이제 그렇게 하죠 약득신락 심청령이면 만약에 심청령함을 믿고 즐겨함을 얻을 것 같으면 적득증장 최성심입니다 최성심 가장 수성한 정상 최성심 가장 높고 가장 수성한 마음 정상 최성심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주 뛰어난 마음 그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을 믿고 그러다 되면 이제 더 그 마음이 수성해지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이제 십주의의 어떤 내용을 조금 맛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십주품 들어가면 아주 십주에 대한 아주 자세한 법문을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십행위가 돼요 십주일을 지나서 십행위다 십행위도 십행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워서 잘 알듯이 십주 십행 십행 그런게 다 나오잖아요 약득증장 최성심이면 정상 정상 가장 높은 가장 수성한 마음을 얻을 것 같으면 십주일은 적상 수습 바라밀이다 바라밀을 수습하게 된다 항상 바라밀을 닫게 된다 우리가 바라밀을 하면 육바라밀이죠 또 간혹 십바라밀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바라밀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바라밀이 되려면 바라밀은 뭐죠 도피안 완성 이 뜻입니다 완성된 보시 완벽한 보시 원만한 보시 가 되려면 사실은 주는 사람도 잊어버려야 되고 받는 사람도 잊어버려야 되고 그 물건도 잊어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과자를 사왔다 그럼 과자 이거 누가 먹을 것이다 마음을 첫째 낼 때는 뭐 받는 사람도 또 준비하는 나 자신도 그리고 준비한 물건도 다 확실하게 의식해야 옳겠죠 잘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갖다 주면 그걸로 끝나야 돼 잊어버려야 돼 나도 잊어버리고 받을 상대도 잊어버리고 물건도 잊어버리고 내가 과자를 주는지 금을 주는지 돈을 주는지 그거 전혀 분별이 없어야 돼 뭐 크게 그렇게 뭐 분별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간혹 간혹 그걸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실천하지 못한 경우에 그래서 그걸 이제 생색을 낸다 그러고 또 불교 용어로는 상 낸다 그러고 그래요 참 우리 중생들이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상을 떠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상을 내더라도 그 이해해 줘야 돼요 아 이 상 내기는 상 떠나기는 참 어렵다 하고 이해해 줘야 되고 어 또 어 좀 대접도 해 줘야 돼요 대접도 해 줘야 돼요 그래 바라밀은 이제 완성 서로가 잊어버린 거 그런 상태가 되면 가장 아주 고급 보시가 되는 거죠 어 수습 바라밀이다 바라밀을 수습하는 것이 된다 약상 수습 바라밀이면 만약 항상 바라밀을 수습할 것 같으면 정릉 구족 마연이라 고 능이 마연을 구족하게 된다 마연 마야나 아 그런데 대승 그래요 큰 수레 우리가 대승 불교 그러잖아요 대승 불교 소승 불교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대승을 구족하게 된다 하 좋은 내용입니다 대승을 구족하게 된다 마연 대승 그런 뜻입니다 큰 수레 요건 이제 자기 위주가 아니고 남 위주의 마음 그게 대승심입니다 대승의 마음이에요 남 위주의 마음 이타가 우선이에요 자리 이타가 아니고 이타 자리야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남을 이롭게 하면 나는 저절로 이루어져 그런데 자리 이타하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이 꼭 남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은 보장이 안 돼 그런데 남에게 이롭게 하면 그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이 보장이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데 그래서 이제 대승심은 이타 자리야 남도 이롭게 하고 따라서 자기도 이루어지는 것 그 뜻입니다 양능 구족 마연이면 만약에 능이 마연을 구족하게 될 것 같으면 정능 여법 공양 불인이라 여법하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된다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무슨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중생들이 공양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보살피고 피면 당신 마음이 흐뭇한 거죠 당신 마음에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게 되죠 부처님께 직접 갖다 준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어차피 부처님은 중생들을 보살피우며 살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법 공양 불 여법하게 부처님을 공양하게 되는 것이다 여법하게 부처님을 공양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양능 여법 공양 불이며 만약 능이 부처님께 여법하게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정능 연불 신부동이나 고능이 부처님의 생각에서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연불 신부동 좋은 말이죠 연불 부처님을 생각해서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나는 티벳 불교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참 자주 보는데 막 열 번도 더 봤을 거예요 지금도 시험만 나면 보는데 유튜브에 티벳 불교라고 이렇게 치면 29 꼭지가 다큐멘터리를 찍은 게 나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티벳 불교 전체를 이제 환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티벳 불자들은 승속을 막론하고 계속 염주 돌리고 한 손에는 염주 돌리고 한 손에는 마니차라고 해서 마니차라고 하는 거 그 안에 그 안에 경이 들어 있어요 혹 이제 경문이 들어 있기도 하고 옴만이 반면에 새겨져 있기도 하고 왜 누런 통을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게 전부 이제 마니차라고 하는 거 그걸 돌리는 일인데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손으로 작게 해가지고 돌리는 것도 있고 뭐 크게 이제 절에다 쭉 돌아가면서 이제 돌면서 절을 돌면서 돌리도록 돼 있고 탑처럼 쌓아놓고 돌리도록 돼 있고 어떤 것을 크게 아주 뭐 집채만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힘을 써야 돌아가도록 돼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혹 어떤 것은 이제 빛을 받으면 빛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게 돼 있고 혹 불을 켜면 불의 힘에 의해서 또 돌아가게 돼 있고 혹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돌아가게 돼 있고 그와 같이 불법을 부처님의 경전을 세상에 널리 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씁니다 대단해요 그 신심이 그래서 염불 여기 이제 염불 신부동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부처님을 생각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게나 많이 차를 돌리고 염주를 돌리는데 말을 타면서까지 그 사람들은 말 많이 타잖아요 말을 타면서까지 그 마인차를 돌리고 말을 탄다니까 내가 참 그거 보고 감동해가지고 아 저렇게 신심이 있구나 끊임없이 부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염불 신부동이래 부처님을 떠난 적이 없어 마음에 네 그래서 참 가난하게는 살지만 정말 마음은 편안하고 평화롭게 신심을 가지고 환희롭게 살아요 그 취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라사에 와가지고 평생 라사 구경 한 번 하는 게 소원인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튜벳 왕국 몇 년을 번 돈을 가지고 고개고개 모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라 자기도 거지와 똑같아 집에서 사는 것도 거지처럼 살아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가져와서 성지에 와서 내가 보시를 하고 가야지 하고 그래 그걸 취재를 했어요 아 이건 돈 어디서 생긴 돈이고 왜 나눠주고 하느냐 하니까 나는 고향에서 여기 가져와서 돈 나눠주려고 돈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보시를 한다 보시하는 것은 우리 불자의 기본 마음이다 기본 자세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공덕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참 자기도 거짓나 달 바 없어 내가 보기에 그런데 그거 하나 개의치 않고 자기 가난한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이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불신부동이야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동요함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뭐 그거에 기본이겠지만 합장주라도 손목에 하나 걸고 그 이제 그 좀 유명한 사람이 염주를 손에 걸고 운동선수나 감독이나 그런 사람들이 염주 걸고 있으면 아주 반가워요 아주 반가워 그 사람들이 뭐 경계 이기든 지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바는 그거야 믿는 바는 부처님이라고 그 자세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합장주 하나 정도는 반드시 몸에 지내야 되고 또 목에 염주 걸고 다니면 더욱 바람직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부처님 생각한다 하는 게 뭐 불법 생각한다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뭐 염주 꼭 차야 뭐 불법 생각하는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100%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방법으로써 또 염주를 가지는 것 염주를 차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습게 볼 게 절대 아닌 거죠 한 번씩 그렇게 돌리고 하면 염불 한 번 더 하잖아요 관센보살 뭐 화음성중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신심이 쌓이는 거지 뭐 달리 무슨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보다 그래 그 티벳 불자들은 염주 절대 손에서 놓지 않고 많이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아주 그 참 그 신심을 그래서 이제 신심의 어떤 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가난한 생활 우리가 보기엔 아주 불편해 보이는 생활인데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가난함을 느끼지 않고 그게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심을 일으키면서 사는 거죠 양능 염불 신부동이면 뭐라고 만약에 능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적상 도견 무량불이라 그래서 항상 한량없는 부처임을 본다 보고 또 본다 도견 볼 도자 볼 견자 한량없는 부처임을 보고 또 본다 염주 한 번 돌릴 때마다 하나를 하나를 돌릴 때마다 부처님이야 끊임없이 부처님이야 참 표현이 근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표양위라 그랬어요 약상 도견 무량불이면 만약에 항상 한량없는 부처임을 보고 또 보게 될 것 같으면 즉견 여래 최상주니 그 여래가 여래의 채가 여래의 본체가 항상 머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약견 여래 최상주니 여래의 채가 본체가 항상 머물고 있다 이 우주법계에 가득 있다 여래는 이 우주법계에 항상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정능 지법 영불면이라 법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여래의 채가 상주할 것 같으면 법이 역시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머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법은 뭡니까 마녀의 진리라 온 우주 마녀가 가지고 있는 근본법칙이에요 그게 이제 법입니다 그게 소멸할 택이 없죠 그러면 지구가 돌아가지 않지 해가 뜨지도 않고 한 번 뜬 해가 지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어떤 불교에서 말하면 그게 법이고 진리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 양능 지법 영불멸이며 마녀의 능이 법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음을 알 것 같으면 적덕 변제 무장해니라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이치를 완전히 알 것 같으면 변제가 무장해 변제가 장애가 없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이치에 맞도록 부처님은 우주법계 상주한다 법도 영원히 멸하지 않고 상주한다 이 이치를 제대로 알 것 같으면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설명할 것 같으면 변제가 장애가 없죠 그냥 뭐 입만 뗐다 하면 그 이치고 양능 변제 무장이면 만약 변제가 장애가 없음을 없게 될 것 같으면 정능 개헌 무변법이니라 무변법 가위 없는 법을 개헌 열어서 연설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변제도 출중하고 변제가 출중하면 거기에 맞춰서 법도 끝없이 끝없이 법을 연설할 수가 있게 된다 양능 개헌 무변법이면 만약에 능이 무변한 법을 가없는 법을 열어서 연설하게 된다면 정능 자민 도중생이나 자비와 연민으로 사랑과 연민으로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사랑과 연민으로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이치를 모르고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인과를 모르고 저렇게 살아서 저거 고생을 하는가 모든 것은 인과의 원리대로 돌아가는데 장군간 사람 앞에 눈속임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큰 과부를 받는데 참 사람과 자비심이 저절로 나죠 그래서 그런 것을 깨우쳐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의식주 문제를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도와주는 거 기본적인 교육을 도와주는 거 다섯 가지 내가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의식주를 절로 쳤잖아요 그 다음에는 별 이야기 없고 그 다음에는 사사공량이나 해서 의식주에다가 그 다음에 의료 그래서 네 가지 지금은 또 기본교육도 필요해 그래서 저기 학교도 지어주고 뭐 우물도 파주고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래요 그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불법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그 의식주와 의료와 교육에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보시 또 자비는 무엇인가 진리의 가르침을 펴는 거 진리의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늘 말하죠 인과의 이치를 우리가 알고 인과의 이치를 설명해 주는 거 어 그거다 말이야 그렇게 좋은 땅에서 아프리카 아주 어떤 데 보면은 척보 한 땅도 있지만 어떤 데는 아주 녹지대 좋은 땅 있는데 평평 놀려 거기다가 곡식을 심으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어 그게 참 뭐 인과 법칙인데 그런 것 좀 가르쳐 가지고 어 그 깨우쳐 주는 거 이게 부처님은 더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 부처님은 의식주 도와주는 적 없어요 중생들에게 의식주 도와주는 적은 없고 사람 인성을 개발해 지혜를 개발하고 이치를 알게 하는데 부처님은 아주 열중했습니다 거기에 보살행을 다 쏟아 부었어요 자기의 생애를 거의 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만인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참다운 이치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불법에는 어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어 어 그래서 불법도 가르치고 진리도 가르치고 의식주 문제도 도와주고 또 의식주 문제를 도와주면서 한편 진리도 가르쳐주고 어 이걸 이제 어 어느 한 가지만 치우치지 말고 어 같이 이제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어 보살행 참 어 좋은 말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양릉자민 도중생이면 만약에 어 능이 어 사랑과 연민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면은 적덕견고 대비심이라 대비심 크게 연민이 여기는 마음이 견고함을 얻게 된다 아주 견고하게 돼 관세음보살처럼 지장보살처럼 그렇게 아주 견고한 그런 대비심을 갖추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여기 이제 현수품은 뭐 어느 환경 어느 구절 하나 소중하지 않음이 없지만은 특히 이제 현수품은 이렇게 그 시형식으로 되고 해서 공부하기 좋도록 됐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